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, 꽃파당의 극동 김혜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2019년 꽃파당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도 좋은 기념들 많이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꽃파당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좋은 연기활동 이어 나가시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,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극동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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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